안녕하세요. 마지막 계약법하고 특별법에 주택임대처나 상가건무이나 명의신탁은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개사법도 했죠. 정리를. 그래서 오늘 담보 가든 기정도 보고 끝낼 거예요.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계약법만은 아실래요? 앞에 약관이 나와 있긴 한데 약관은 언제 우리가 기출이 됐냐면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약관이. 그런데 이게 두 번 이렇게 연속이 나오기 힘들고 32회 때 약관이 나올 때도 14년인가 아닌가 처음 나온 거예요. 약관이.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안 봐도 되고요. 보고 싶다면 약관의 해석 정도만 정리해 놓으셔도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게 뭐라고 했죠? 여기 축자 있잖아요. 축소 해석이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개통이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의성실의 원칙 그다음에 통일적, 객관적인 거 해석을 해야 되고요. 불명확할 때는 작성자의 불리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고객에게 이익하게 해석을 해주라 이런 의미고요. 확장 해석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축소를 해가지고 해석을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개별 약정이 있다면 개별 약정을 우선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자동차 보험 같은 거 둘 때에 보통 영업사원들이 대인, 대물하면서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보통 대물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들은 5억 정도 부를 거예요. 파손이 됐을 때 5억 정도의 대물을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5억 갖고 안 되는 차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10억까지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요금을 얼마 더 내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개별 약정이에요. 그럼 개별 약정이 있으면 개별 약정을 우선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지나가면서 읽고 가시고요. 안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 계약의 종류도 작년에 한 번씩 한 번 배정이 됐어요. 이게 65번으로. 그래서 올해는 좀 드물지 않겠냐 그 생각은 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법에 들어가는 건 매매, 교환, 임대차거든요. 쌍무, 유상, 낙상, 분류식이다. 이 정도는 체크하고 가시면 되고요. 우리 전범위는 아닌데 증여하고 사용대차 들어와 있는 거 있죠. 편무하고 무상계약인데 여기 편무하고 그다음에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왜 구별하냐. 이게 동시이행 항병권하고 그다음에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그럼 동시이행 항병권이나 위험부담은 증여나 사용대차는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쌍무계약에서만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쌍무에서만 매매, 교환, 임대차가 나오고 증여, 사용대차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걸 마치거든요. 그런데 실제 신문에서 증여는 동시이행 항병권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 놓으면 맞다고 다 동그라미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하고 지문으로 볼 때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들어와 있는 게 네 번째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이거잖아요. 어떤 거냐면 요물계약인데 이게 현대계보 이렇게 들어오지만 실제는 이 계약금 계약하고 보증금 계약이 요물계약이라는 거 이걸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게 왜 안 나오냐. 이게 나오냐. 그다음에 교환계약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럼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울고 먹었던 지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그럼 X가 되는데 이거하고 이것 정도 체크하고 이것 정도 체크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동시이행 위험부담이 나오지 않는다. 이 정도 좀 체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 3번은 좀 체크해 놓으세요.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예약, 혹시 예약 완결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약 완결권은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약 완결권은. 얘는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위다라고 하는 걸 정리해 놓으세요. 예약은 계약인 거고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위가 된다.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쌍무계약하고 여기 편무계약 두 개 나누죠. 그래서 쌍무계약 안에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는 거고 편무계약 안에 증여, 사용대차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구별실리액은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에 있다. 그러면 편무계약은 위험부담하고 동시항변권이 나오지 않는 거고 이건 쌍무계약에서만 나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임대차는 유상계약이잖아요. 이게 유상계약인데 유상계약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교환도 유상계약이죠. 그럼 유상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매매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약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해약금이요.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을 상환하면 해지할 수가 있는데 그 규정이 임대차나 교환계약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얘들은 전부 다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는데 계약의 종류는 좀 나오기 힘들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아마 악우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계약 성립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백선은 여기 65번하고 66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꼭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지문까지. 그래서 항상 책상에는 요구하고 백선만 갖고 계시면 돼요. 민법은 웬만하면 다 치우세요. 다른 책들은요. 그럼 여기 보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주관적인 게 뭐죠? 당사자가 합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당사자 합치. 그다음에 객관적이다 그러면 계약 내용에 합치가 돼야 돼요. 갑이 의뢰하게 집을 사라고 했는데 병이 사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갑이 의뢰하게 1억에 사세요 그랬는데 매수자가 8천에 사겠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가해버린 거죠. 그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상대방의 일치가 돼야 되고 객관적 계약 내용에 합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번에서는 무식적 불합인데 무식적인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불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좀 신경 쓰셔야 되거든요. 불합이다 그러면 합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불합이는 치소라든지 또는 착오라고 하는 개념 있죠. 이거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소나 착오가 나올 여지가 없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불합의를 냈습니다.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착오의 문제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청약과 승낙인데 이 청약과 승낙은 거의 안 빠지고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계약법은 무조건 8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8개가. 여기 보면 청약이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오고 뒤에가 승낙이 있는데 청약은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 보이죠. 그다음에 확정적, 너무나 잘 나오는 청약에서 나오는 건데 이 청약의 유인은 아직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 확정이에요? 불확정이에요? 이건 불확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분양광고가 불확정이거든요.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가끔 물어볼 때 정찰가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정찰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뭘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건 청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 분양 광고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 내용이 편입될 수 있다는 거. 그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1번의 청약자가 누구인지 꼭 청약을 할 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찰가가 붙어 있는 거 있죠. 책이라든지 편의점에 물건이라든지 백화점에 가면 옷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정찰가가. 그럼 그런 것들은 이 청약자가 누군지 꼭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약자가 누구인지 표시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아이러니하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2번이거든요. 청약은 특정인, 불특정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청약은 상대방 있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상대방 있는 거죠. 상대방이 없으면 누구한테 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청약은 상대방의 뭐예요? 도달이 되죠? 도달이 되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승낙자가 승낙을 할 건지 말 건지 고민하고 있는데 청약자가 집 안 팔겠어요? 그래버리면 상대방인 승낙자가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도달이 되는 순간 승낙 전이더라도 승낙자가 승낙 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포인트는 도달이에요. 그럼 승낙 전이더라도 승낙 전이더라도 함부로 처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끔 지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청약이 도달하는 후 승낙자가 승낙하기 전이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틀린 거죠. 다만 유보라는 걸 좀 체크해 놓으세요. 유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우리 청약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이것과 비슷한 뉘앙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3자를 위한 계약 기억나요?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 버리면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할 때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 내용을 좀 변경하기로 하자라고 그런 내용을 유보하고 있었다면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변경하거나 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유보이거든요. 계약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계약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도 좀 잘 나오는 편이죠. 4번도. 청약 후에 청약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제한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은 돌아가신 건 사망이 더 잘 나와요. 제한 능력자보다는. 그러면 청약은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 그렇죠. 그래서 청약자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도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승낙자가 이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효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5번도 좀 동그라미 쳐놓을래요. 가끔 우리 물어보거든요. 청약을 할 때 승낙기간을 정해야 되느냐 정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정찰가가 붙어있지만 언제까지 청약하세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냥 윗도리는 얼마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지 5월 30일까지 해주세요.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러면 청약을 할 때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일상생활에 생각해 보면 돼요. 그렇죠? 이게 그런 거 생각하면 되고 승낙인데 승낙은 아이러니하게 뭐예요? 1번이도 잘 나오죠. 뭐 특정인에게만 해야 되지 불특정 다수인에게는 할 수는 없고요. 여기 시험장에 갔더니 승낙은 청약자에게만 하여야 된다. OX. O가 돼요. 청약자에게만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면요. 그다음에 여기 2번도 잘 나오죠.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면 계약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OX. X죠. 조건과 변경을 가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새로운 청약이 되잖아요. 그럼 기존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으니까 청약에다가 조건과 변경을 가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지가 없다. 그럼 틀려요. 이건 뭘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새로운 청약이니까 여기다 뭘 붙이면요. 기존 청약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기존 청약자가 뭐 한다면? 승낙을 한다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승낙도 원래는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만 격승발이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데 격승발은 맨날 격승발. 격승발 외우는데 응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런 게 있었잖아요. 승낙기간이 10월 31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10월 31일 발송을 해가지고 11월 1일 날 도달이 됐다. 그러면 승낙기간에 발송이 됐으니까 여기 도달은 승낙기간이 지난 다음에 승낙이 지금 도달된 거잖아요. 이건 계약 성립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격승발을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격승발 따지고 있으면 환장합니다. 지금 한 5, 6개월 내공이 쌓였는데 이게 오늘 처음 한 사람들은 이거 격승발이니까 격지자간에 하면 발신했으니까 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안 된다는 거. 이건 뭘로 보는 거예요? 이건 뭘로 보는 거예요? 당연히 새로운 청약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뭐가 되면 돼요? 지존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10월 예를 들면 25일 날 승낙을 해가지고 이날 도달했네. 10월 31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이때 도달됐다는 전제에서 10월 25일 날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 되시죠? 그런데 이걸 좀 더 이용해 볼까요? 방금 제가 한 건 뭐예요? 10월 30일 보내서 11월 1일 날 도달했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통상의 연착이잖아요. 늦게 보내서 늦게 보낸 거. 그래서 여기 연착된 승낙 방금 제가 말한 거거든요. 통상의 연착. 계약은 성립되지 않고 뭘로 간다? 새로운 청약. 그럼 기존 청약자가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사고에 의한 연착이거든요. 이걸 해 볼게요. 사고에 의한 연착은 그 기간 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도달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10월 예를 들면 10일 날 발송을 했는데 11월 1일 날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고에 의한 연착은 지문에다가 멘트를 줘요. 그래서 그 멘트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음에도 늦게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연착의 통지를 안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연착의 통지를 뭐 했어요?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연착의 통지를 했다면 계약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계약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연착의 통지를 안 하면 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 되죠? 이게 좀 약간 뉘앙스가 좀 바뀌어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럼 연착의 통지를 안 했거든. 그럼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돼요? 이 사례에서는. 계약이 언제 성립됐냐고. 이건 10월 10일 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격승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10월 10일 날 보내서 11월 1일 날 도달해서 사고에 의한 연착. 연착의 통지를 안 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언제? 발신주의. 10월 10일 날. 이렇게 들어오는데 맨날 격승발은 외우는데 응용이 안 돼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사고의 연착까지는 나오기 좀 어렵더라도 지문으로 좀 기억을 하세요. 작년에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이런 형태로 평범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의사실현은 아시죠? 여러분들. 유리옷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서점에 가서 쓰는 것들. 아니면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갔는데 집 앞에 뭐예요? 치킨이 달랑달랑 문고리에 달려있더라. 내 건 줄 알고 뜯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배달된 거죠. 돈은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죠. 그렇죠? 닭다리값 하나만 넣으면 되죠? 나머지는 돌려주고 이렇게. 이게 사실이 있을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안 돼.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그다음에 인식할 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이 있을 때다라고 하는 거고 교차청약은 언제 계약이 성립되죠? 나중청약이 도달할 때인데 이걸 조문상으로 뭘로 되어 있습니까? 나중청약이 도달할 때. 원래 조문상은 뭘로 되어 있죠? 여기가? 양청약이 도달할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양청약이 도달해야 되는데 양청약이 동시에 도달되지 않고 따로따로 도달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나중청약이 도달할 때인데 이 나중을 뭘로 바꿔버려? 먼저로 바꿔놓거나 도달을 뭘로 바꾼다는 거야? 발신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럼 X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멘트가 바뀌는 걸 조심하시라고. 이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 자체가. 그 정도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OX 문제는 꼭 정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주 처음에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1번에 승낙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청약했네. 기간을 정했네. 그러면 그 기간 내 도달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 내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청약은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아셨죠? 기간을 정했는데 승낙이 도달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청약은 효력이 없죠. 두 번째 승낙기간이 지난 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이게 연착된 거잖아요. 통상의 연착. 그럼 뒤에 뭐라고 해서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해서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이 될 수 있으면 만약에 연착된 승낙은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는 거. 그다음에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였거나 변경을 가해버린다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이 되지 않지만 역시 이것도 뭐예요? 기존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은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청약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합의해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합의해제는 청약이잖아요, 지금. 계약이니까 합의해제하자라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청약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조건을 붙였네. 그럼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돼? 기존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뭘로 간다? 새로운 청약이 되기 때문에 기존 청약은 효력을 잃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 되시죠? 그다음에 청약자가 일정 기간 동안 승낙을 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된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돋붙여서 청약을 했는데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야. 그럼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 되시나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지문들 꼭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좀 있고요, 이것도. 그래서 요등도가 가장 잘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내용 아까 있었잖아요. 이 내용들을 청약과 승낙은 꼼꼼히 보세요.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또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상 문제나. 우리가 동영 같은 거 풀때게. 그러면 청약과 승낙과 관련된 문제는요. 글자 하나 도시 안 틀리게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100% 나오는 것을 느낌으로 가지면 안 돼요, 이건요. 반드시 나오는 것들이니까. 점수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아까 나왔던 거네, 그렇죠? 격지자관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뭐예요? 도달하면 이란 말 보이죠?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뭐가 중요한 거야? 발신이에요, 그렇죠?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안 됐으면 발신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맨날 격승발, 격승발만 애우 가셔가지고 격승발을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찾아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 하나 좀 조심하고. 그다음에 교차청약은 아까 뭐라고? 조문상은요. 양청약 모두가 도달할 때. 그런데 양청약이 모두 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로 가요? 먼저 청약이 도달할 때. 그럼 안 되고. 나중청약이 발신할 때. 그럼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중청약이 도달할 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좀 쳐볼게요. 청약자의 의사표정관습에 의한의 승낙의 통제가 필요하지 않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긴 문장을. 이걸 의사실현이라고 해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언제예요? 사실이 있을 때. 밑에다 뭐라고 했어요? 안 돼.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 인식할 때 그러면 X. 그래서 이렇게 써놔서 문건이 바뀌는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청약과 승낙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하나 하고 가셔야 됩니다. 동영 때도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도. 알겠죠? 안 나온 거? 자, 그다음에 위험부담인데 이 계약체결상과실책임하고 위험부담은 지금 3년간 나오질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특히 위험부담 쪽에 포커스를 맞히세요. 왜 그러냐면 계약체결상과실책임은 5개 지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같이 삐디서 나가니까 체크하고 이거 같이 풀어놓으셔야 돼요. 69에 70이요. 알겠죠? 문제가 이게 백선에서 그래서 백선을 풀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는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백선 자체가. 다 보니까 9시 반 되더라고요. 다 대부분요. 일요일나도 어저께 엊그저께 풀었는데 9시 반 정도? 끝났어요. 집에 가니까 12시더라고요. 12시는 아닌데 그래도 가까워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백선을 지금 풀고 있나요? 풀어야 됩니다. 백선 인터넷상에 뜨거운 문제예요. 제 거가. 이거 안 풀면 학교 못한다고 할 정도로 올라가 있는 문제인데 그 백선 문제하고 밑에 지문까지 같이 다 보셔야 돼요. 알겠죠? 동형도 같이 보시면 돼요. 나중에 동형이 나오면 그 동형을 확인하면서 동형을 버려버리세요. 백선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이론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두 개만. 이렇게 나중에 올 때는. 그럼 이건 제가 뭘로 할 거냐면 밑에 사령이 나왔을 거예요. 위험부담 넘어가 보면. 사령 보이시죠? 넘어가 보자고. 이 위험부담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다음 주에 보는 일에 대해서 지금 위험부담을 넣어놨거든요. 사령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동형은 제가 점수를 내려고 내는 문제가 아니고 해설을 해주려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위험부담을 풀 때는 그 목적물 소유자가 누군지를 조심해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채무자가 누군지가 나와야 돼요. 채무자가 누군지 나와야 채무불이행인지 채권자 위험부담인지 또 아니면 채무자 위험부담인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을 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그럼 누가 채무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채무자예요? 둘 다 됩니다. 둘 다 채무자. 그렇죠? 갑도 될 수 있고 을도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을이라는 사람의 집이 소실됐습니다. 그렇죠? 이행불룡이 된 거죠. 누가 채무자인지. 을이 채무자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을이 라면 끓여 먹다가 홀라당 태웠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 채무불이행. 갑이 불질렀습니다. 그럼 뭘로 가요? 채권자 위험부담. 쌍방에 귀책사유 없습니다. 그럼 뭘로 가요? 채무자 위험부담.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불 날 거야. 갑이 불났습니다. 갑의 집이 불나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갑이 라면 끓여 먹다가 없어졌네요. 그럼 뭘로 가요? 채무불이행. 을이 불냈습니다. 채권자 위험부담. 쌍방에 귀책사유 없어요? 채무자 위험부담. 끝. 그게 위험부담이에요. 그렇죠? 그것만 골라낼 수 있다면 다른 건 없어요. 이게요. 문제 자체가.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교환계약에서 양쪽에 부동산이 있을 때 나오거든요. 교환계약이 나올 때. 그러면 지문에다가 갑의 집이 소실됐다. 을의 집이 소실됐다는 게 멘트가 나올 거예요. 누구 집이 소실돼야 되거든. 반드시. 그게 위험부담이 나오니까. 그게 위험부담이 나오니까. 그럼 누구 집이 소실됐냐. 그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교환계약에서는. 아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누가 나오는 거야? 우리는 보통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고 의리한 사람의 돈 1억에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한쪽은 집이 있고 한쪽은 돈이잖아요. 그럼 이행불능이 될 수 있는 놈이 누구예요? 이행불능이 될 수 있는 건. 갑밖에 없어요. 을이 이행불능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돈이 어떻게 이행불능이 돼요? 내가 돈이 없는 거지. 국가가 망한 건 아니죠. 조만간 망하려나, 국가가. 정치인들은 외면하고. 국민들은 뭔가 그런 것도 하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럼 자, 이제 봐요. 1번에 집이 이게 소실됐거든. 얘가 소실이 됐는데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의 심수로 소실이 된 거야. 그럼 뭘로 가는 거야, 이제? 맞아요. 이게 채무불이행인 거야. 채무불이행이라고. 정확히는 뭐예요? 이행. 불능이죠. 그럼 누가 계약을 해제해요? 의리해제예요. 의리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지. 그럼 여기는 해제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의리해제한다. 그럼 손해배상 연결되는 거죠. 이 손해배상은 이행배상이에요? 신뢰배상이에요? 이걸 신뢰배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대. 참말로 내공이 쌓여도 개판으로 쌓인 거야, 그게. 내용이 신뢰배상이에요. 이건 이행배상이지, 전매차에. 신뢰배상은 하나밖에 안 나와. 어디서요? 맞아요. 계약청 일상과실책임에서 신뢰배상이 나오고 부당파괴에서 나오잖아요.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신뢰배상을 아무 때나 끊어가지고 자기 기분 좋을 때 갖다 붙여놔요. 그런 게 어디가 있대? 이것도 더 웃겨. 이게 더 웃긴다, 이거. 의리라는 사람이 실수로 불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한다는 의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물어줘요. 그러면 맞다고 동그라미 쳐요. 환장할 놀이에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의리 실수로 불냈 거죠? 얘가 불냈 거잖아, 지금. 얘가 채무자야. 채무자가 아닌데 어떻게 채무불량이 나와서 계약을 해제하냐고. 이건 뭘로 가야 돼요? 이건 채권자잖아. 채권자 뭘로 가요? 위험, 부담이라고. 그러면 시험에서 하면 이걸 물어본다? 이거 위험이 뭐냐고. 위험이 뭐예요? 그랬더니 교통사고에 환장하죠, 이게. 위험이 뭐예요, 위험이. 위험이 뭐예요? 대가 위험이에요. 대가, 대가. 대가를 누가 부담할 거냐. 이 위험이 대가라고 물건이 아니고. 그럼 이 대가를 누가 부담해요? 채권자가 누구예요? 의리. 부담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갑은 의뢰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구나. 의리 부담하니까. 이게 채권자 위험 부담이거든. 얘도 질렀고 얘도 질렀으니까 세 번째는 누가 질러야 돼요? 갑도 아니고. 갑도 질러요? 그걸 질렀다니까 얘는 이미. 그럼 뭐예요? 천재, 지변, 이웃, 아저씨. 그다음에 수용이잖아요. 우리 시험은 수용이 가장 많이 나오지, 수용이. 그렇죠? 그럼 쌍방에 규칙성의가 없는 거거든. 그럼 뭘로 가라, 이제? 이게 이무 규정이거든. 그래서 보통 법에서는 누구로 가요? 채무자 위험 부담이거든. 그렇죠? 그럼 채무자가, 채무자가 뭐예요?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위험이 뭐야? 대가를 부담한다는 거야. 그럼 갑은 누구에게? 의뢰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고요. 이 갑이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계약할 때 계약금, 중도금 같은 거. 그걸 계약금이라 중도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반환을 해주라 이거지.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갑이 질렀고 의뢰 질렀고 상방에 규칙성이 없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수령 지체. 그렇죠? 채무자 갑이 등기 서류를 준비해서 갔는데 채권자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받아요.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 그러거든요. 그럼 뭘로 해결해라? 채권자 위험 부담. 끝. 이게 다거든요. 뭔가 복잡한 것 같이 보여도 위험 부담이 위험스럽지가 않아요. 얘는 착한 애예요. 귀여운 애라고. 누가 채무자인지를 모르니까 가버리는 거야. 누가 채무자인지를 모르니까. 채무자만 정해놓고 누가 질렀지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그만큼 쉬운 게 어디가 있어? 여기 보니까 누구예요?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누가 채무자예요? 갑이요. 나온 거예요. 이제 갑이. 채권자가 누구고? 물. 그럼 봐봐.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수용당했다. 그럼 뭘로 가? 채무자 위험 부담. 갑이 질렀다 그러면 채무불행. 을이 질렀다 그러면 채권자 위험 부담. 뭐 그거지 뭐. 이게 간단하지. 이거 갑이 실수네. 나왔네 답은. 이게 뭐예요? 채무불행이지. 채무불행이니까 을은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해지하고 뭘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뭐 거저지 거저. 이 갑과 을의 쌍방의 규책 사유가 없네. 그렇죠? 쌍방의 규책 사유가 없으면 뭘로 가야 돼요? 채무자 뭐? 위험부담. 위험부담에서는 해제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해제가. 그럼 이건 뭐예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없다. 자, 그 다음에 쌍방의 규책 사유 없이 채무자 위험부담이네. 그렇죠? 그럼 갑은 계약금 받은 게 있었나 보죠? 중도금 같은 거. 이거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반환을 해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같이 연결되는 거지. 이제 을이 실수했네. 을이 질렀나 보지. 그럼 을이 누구예요? 채권자. 위험부담이지. 그런데 이게 가장 많이 나온 게 채권자 을이 불질을 놓고 자기가 해제한다고 그래요. 손해비상 물어준다 그러거든요. 그럼 기분 나쁘면 자기가 질러놓고 자기가 손해비상 돈으로 해결을.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통사고 막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껍질껍질 그런다고. 그렇죠? 그럼 화가 나니까 돈 많은 사람. 패러리. 받아보러. 그리고 수표권 해가지고. 야, 이리워. 가져. 그리고 가. 그럼 되겠어요? 그거요? 기분 나쁘지. 나는 받죠. 모닝 망가뜨리고 받으면 되지 뭐 1억. 그렇죠? 하나 빼면 되지만. 그 법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채권자 위험부담이에요. 위험부담이니까 어떻게 해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여기서는 절대 해제라는 말씀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수령지체 나오네요. 그럼 뭘로 가요? 채권자 위험부담. 그렇죠? 그다음에 뭐예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6번에 만약 갑은 자기의 토지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는데 수용당해버렸네? 그럼 수용당했으면 뭘로 가요? 채무자 뭐예요? 위험부담이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봐봐. 갑이 이렇게 있고 을이 있는데 집이 있고요. 여기에 집이 있었는데 교환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집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수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보상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지. 어차피 계약 내용은 깨진 거고. 그런데 을이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요.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야, 얘는 자기 이 집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계약 내용대로 이거 너 줄 테니까. 이거 보상금 있잖아요. 이건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집을 주는 것과 보상금, 대상 청구권을 주는 것은 역시 또 동시행 관계예요. 매매 계약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용보상금, 대상 청구권을 양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여기 잠깐 앞에 뭐가 있었냐. 하나만 더 빠졌는데, 이게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 의뢰과실이라는 거 보여요? 의뢰과실 봤어요, 눈에? 눈에 본 다음에 내려와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고, 그 의뢰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 의뢰의 실수로 소실을 시킨 거예요. 의뢰의 실수로. 그러면 채권자 위험부담이죠. 그럼 채권자 위험부담이더라도 갑은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대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물이 소실되면서 이 집을 의뢰에게 이전할 때 이전 비용이라든지 또는 세금 같은 거 있잖아요. 세금인데 없죠.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금 같은 거, 이런 건 이익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럼 이 이익은 얘한테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주라는 거죠. 왜? 채권자로부터 뭘 받았으니까. 매매대금은 받았으니까, 반대급부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지문에 빠져 있는 거, 이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위험부담은 이무규정이에요, 이무규정. 그럼 이무규정이라는 것은 이게 배제특약이 돼야 안 돼요, 배제특약이. 배제, 특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제가 봤던 위험부담은 거의 다 들어간 것 같고 그럼 여기에다 하나 더 칠하는 게 뭐냐면 그 계약책일상과실책임이 있잖아요. 그것 정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은 있죠. 계약책일상과실책임은 여러분들 이거 하나 해볼까요? 계약책일상과실책임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집이 있고 1억이 있는데 여기서 5월 1일 날 계약을 하기 전인데 목적물이 어디서 소실된 거예요? 여기서 소실이 된 거잖아요, 4월 30일 날. 그렇죠? 그럼 계약은 성립이 됐지만 원시적 불능이잖아요. 그럼 유효의 무효예요. 무효란 말이야. 집은 없어. 집은 없는데 이 집이 소실된 이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집이 없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친구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게 계약책일상과실책임이거든요. 그럼 계약책일상과실책임은 아무 때나 묻는 건 아니고요. 뭔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요건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 자, 요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은 이 집이 소실됐음을 뭐예요? 아기가 있거나 또는 과실이 있네. 그렇죠? 그럼 의리라는 사람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집이 없음을 알고 있었네. 아기가 있고 또는 뭐예요? 과실이 있네. 그럼 계약책일상과실책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응? 안 나와요. 알겠죠? 이게 1번. 두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아기가 있고요. 과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뭐가 있냐면 선이 플러스 뭐예요? 무과실입니다. 선이. 잠깐만. 선이에다가 선이 플러스 뭡니까? 과실을 해볼까? 과실. 이렇게.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응? 안 나와요. 알겠죠? 선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 되거든. 여기가. 그다음에 세 번째. 갑이라는 사람은 선이고 플러스 무과실이네.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도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네.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계약책일상과실책임. 안 나와요. 이거. 그렇죠? 얘 때문에 안 나온다고. 그럼 네 번째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은 아기인데 과실이 있고 또는 뭔가 의라는 사람은 선이 플러스 뭐예요? 무과실입니다.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나오거든.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 악우가 맞아야 돼요. 무조건요. 그래서 계약책일상과실책임은 갑이 아기가 있고 매도인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매수자는 플러스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만 기억해도 문제를 맞힐 수 있거든요. 원시적 불릉. 그다음에 매도자 악이 또는 과실. 매수자는 선이 플러스 무과실. 그렇죠? 신뢰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 정도 한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신뢰배상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계약책일상과실책임은 이 악우만 잘 기억을 좀 해달라고. 아셨죠? 이 정도. 위험부담은 꼭 나오는 거니까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100% 나온다고 생각해서요. 사례형 같은 거 풀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아셨죠? 이제는 뭘 풀 거냐면 동시이행 항병권인데 동시항병도 토시 안 틀리고 꼼꼼히 봐야 되죠. 이것도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 동시이행 항병권이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거잖아요. 영어의무가세 이거. 이것이 가장 잘 나와요. 작년에 권리금이 나왔으니까 동시행관계 아닌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고 이게 작년에 배정이 됐던 겁니다. 권리금, 해수 방법 이거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먼저 여기 앞에 나오면 이론도 좀 기억을 하세요. 올해는 이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창약과 승낙, 위험부담, 동시이행 항병권, 3절을 위한 계약, 해제, 계약법은 양이 적지만 열 문제가 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내 거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알겠죠? 이해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미 한 5월달, 6월달 했어야죠. 지금 30몇일 남아가지고 이해하겠어요. 이해하지 말고 그냥 애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지 그런 건 있죠.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웬만하면 이해하는 것보다 여기 보면 동일한 쌍무계약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럼 편무계약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증여나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잖아요. 거기는 위험부담하고 동시양병권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해 되시죠? 가끔 지문에다가 대를 낸다니까 증여라든지 그다음에 사용대차가 나오면서 나오면서 이 사용대차는 공짜로 남의 걸 빌려 쓰는 거예요. 공짜로. 그런데 이것은 위험부담 안 나오고 동시양병권 안 나오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빗대가지고 지문을 만든단 말이에요. 증여계약일 때 갑이라는 사람이 증여자인데 을 수증자거든. 그런데 수증자가 오셔가지고 홀라당 집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봅니다. 그 틀에다가 채권자 위험부담이 적용됩니다. 갖다 놓으니까 홀라당 맞네? 그렇게 가버린다고. 증여는 반대 극복이 없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속이려면 못 속이겠어요. 다. 개별 약정은 원래 동시가 나오면 안 돼. 안 되죠. 특약이 있어야 동시가 나오거든요. 이걸 반대로 해서 보면 뭐예요? 특약인데. 특약이 없어요. 그럼 동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는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그럼 당사자가 변경될 수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상속, 채권, 양도, 채무, 인수는 동시행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해가지고 제가 항상 많이 썼던 게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 낙약자, 글잖아요. 수익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넘기고 의리 대금을 원래 주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럼 매매 대금은, 매매 계약은 동시행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누가 받는 거예요,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받기로 한 게 수익자잖아요, 지금.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집을 줘요, 안 줘요? 안 줘. 집을 안 주는데 이 친구가, 수익자가 돈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리라는 사람은 내가 아직 등기를 못 받아서 너에게 대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동상병권이거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걸 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보상관계의 흠결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이거든. 이 친구가 등기를 안 넘겨주면 의른 대금을 안 주는 거거든. 그럼 이 관계가 이행이 안 되는데 수익자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상관계의 항병권을 가지고 수익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같이 합니다. 동상병권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채권 양도 상속, 여기 나와도 똑같고 여기 경계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경계. 경계는 계약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동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개는 꼭 외워달라, 판례. 그렇죠? 판례, 이행불능이 뭘로 바뀐 거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 하더라도 동상병권이 존속되는 것이지 소멸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다음에 한 번 제공을 했죠. 한 번 제공했는데 이게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고요. 이게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 보여요? 계속 제공하지 않는데 계속 제공하지 않으면서 청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수령지체에 빠졌던 사람이 왜 너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청구가 들어오냐 그랬더니 한 번 이행했던 사람이 내가 한 번 이행했으니까 이제 네가 먼저 이행을 해라.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제공했다 하더라도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면 동상병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동상병권의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어마어마한 판례는 전부 다 아까 동생관계 있느냐 없느냐 그 판례들이고요. 그럼 본질적으로 이 두 개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손해배상 뭐라고요? 채무로 바뀌어도 이거 하나 하고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면 동상병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5번도 가끔 나오는데 어떤 게 잘 나오죠? 이게 잘 나오죠. 이거 잘 나오고 불안항병도 잘 나오는데 둘 다 잘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선 이행 의무자는 동상병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선 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었죠. 지체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에게 도래하면 동시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 지연이자는 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불안의 항변이 뭐였죠? 다른 말로? 불안의 항변. 불안의 항변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어요? 혹시 기억날까? 불안의 항변은 뭐라고 했죠? 이게 일종의 이행이 곤란한 사유, 이렇게 곤란한 사유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재산 상태, 재산 상태가 뭐라고 했어요? 악화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같은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이행이 곤란할 사유, 이게 좀 잘 나오는 것 같고 질질 끌다가, 이건 다 알죠,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가 변제 날짜가 도래하면 동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멘트는 좀 알 것 같고 불안의 항변이 안 나오고 이행이 곤란할 사유, 이렇게 나오거나 재산 상태, 악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멘트도 좀 조심을 하고 계세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문장이 바뀌기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거 좀 조심을 하고 계실 거고 자기 채무를 이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하면 그건 동시를 주장할 이유가 없죠. 상대방이 이행을 하면 나도 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채무를 이행하면 이행이 없어요. 이행 없이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때 너는 왜 이행 안 하냐? 나 못 주겠다. 이게 동상병권이거든요. 이게 공평의 원칙이잖아요. 이해하면 우리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쉽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어딘가에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그게 끄집어 나오거든요. 그게 달라요. 나중에 가면 지금은 시험 볼 때마다 과락당한다 하더라도 10월 28일 가면 점수가 넘어요.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게 꾸준히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은 내공이 쌓여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보는 순간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때 깨우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 잘 모르다가. 득도라는 건 그때 득도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 지난 다음에 아, 후회하잖아. 아, 그때 잘할 걸. 그게 득도 아닌가요? 깨달음이라는 게. 꼭 그 당시가 와야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시험장에 풀다가 다 풀었는데 모르는 거야. 이 문제가 안 보이는데 나중에 그냥 순간적으로 보면 뻣득하고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다고. 그렇게 답을 찾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뭐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2번이 중요하죠. 동상병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상병권에서 가장 큰 효과가 뭐죠?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효과 아닌가요? 그렇죠?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은 거니까 지체책임을 지지 않아요. 지체책임이 뭐예요? 지체책임, 지체책임하는데 지체책임이 뭐죠? 뭐야? 돈이지 뭐. 손해배상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료라든지 가스요금 같은 거 내지 않으면 연체료 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지체책임이지 뭐야? 그게. 손해배상. 가상금 묻는 거. 여러분들은 가끔 종종 손해배상 물어주고 있죠. 그렇죠? 재난제 내주지 않으니까. 요즘은 자동이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뜸벙뜸벙 나가다 보니까 돈의 소비성을 잘 몰라요. 웬만하면 자동이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료용기를 받는 게.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지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자동이체를 시켜놓으니까 통장에 들어가면 뭐요? 얼마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빠져나가거든. 그러니까 잔고가 없을 때만 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지출했는지를 모르거든 이게. 여러분들 전기요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얼마 올랐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냥 뜸벙뜸벙 나가니까 그런갑다. 그렇죠? 나는 적겠어. 아니요. 많이 써요. 이행지체는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나오는 거야. 동시 이행항병권을 행사하여야 지체 책임을 면한다. 이건 아니에요. 동시항병권을 행사하지 않아도가 중요해. 이게 안 하도 그런데 여기서를 행사하여야 행사하여야 이렇게 나오면 X가 되는 거예요. 행사해야 지체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라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면합니다. 알겠죠? 첨장에 가면 얘 나온다.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그다음에 동시 이행항병권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칙권으로 판단해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유치권하고 동시항병권은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재판의 근거가 된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걸 소송을 제기해서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장한다. 주장한다는 걸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어? 원용한다 그래요. 그럼 법원이 그걸 받아주잖아요. 그걸 인용이라고 해요. 인용화에서 뭐가 들어오죠? 원고 일부 승소잖아요. 여기다 원고 전부 승소 그러면 안 돼요. 전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원고 일부 승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들만이 쓸 때는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하긴 한데 우리 시험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가 없다.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셔도 됩니다. 전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상계는 돼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상계가 돼 버리면 상대방의 동상병권이 상실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상계 처리하면 안 된다. 그 정도만.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어 끊고 임무, 그 다음에 끊고 가세, 그 다음에 수, 종, 전, 담, 해, 그 다음에 구, 청, 이 정도. 이건 동상 관계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예우긴 해왔는데 또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되지. 영어는 영어예요. 수학이 아니에요. 이거 영어, 그 다음에 임무, 영어 임무가 뭐예요? 가세, 그 다음에 수중, 이건 제가 최수정 씨라고 했죠. 사극을 전담회, 구청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지 토지거래허가, 경매무요, 변제와 저당권 말소, 변제와 담보가 등기, 변제와 양도담보는 변제가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담보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권리금 회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6번이거든요. 경매무요가 가장 많이 나왔고 하나 더 쓴다면 채권 증서가 들어가면 동생관계 아니에요. 매매는 동생관계인가요? 아닌가요? 매매, 매매. 매매 계약이 동생관계가 아니면 보겠어요. 여러분들 지상물 매수 청구권 기억나죠. 임대차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요. 그럼 지상물 매수나 부속물 매수는 전부 다 매매잖아요. 그럼 동생관계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건요. 그렇죠?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건 저는 이것만 다 해결됐었는데. 저는 이거하고 이거요. 얼마나 이렇게 보면 운율이 있냐고. 영어, 임무, 과세, 수정, 전담. 맨날 무식한 중개사법이나 공법에 가면 앞뒤가 따가지고. 아이고, 나 참말 어이가 없어서. 500만 원짜리 과태료. 말도 안 맞아, 말도. 그렇죠? 어떤 생은 이렇게 외우고, 또 어떤 생은 이렇게 외우고. 또 부처님도 만들는데 여기는 또 노란색은.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아, 빨간색은 또 이렇게 만들고. 내가 성진이한테 뭐라고 해야지. 자오재가. 자, 이렇게 정리가 됐죠, 이게? 다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는데. 다 따라따라. 그렇죠? 그리고 참 무식해, 내가 보면. 앞대가리만 따가지고 그걸 외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종개사법도 그러더라고. 절대 등록 취소 상대. 아, 나 그거 어떻게 와요? 난 진짜 포기하고 사는데. 아니, 저는 그냥 그거 찢어가지고. 찢어가지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좀 그렇더라고요. 이건 좀 보시면 알겠죠, 이제? 자, 그다음에 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잖아요. 이건 좀 쉬었다 와서 정리하자. 갔다 오세요, 이제. 그런 거 공법 선생님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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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